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기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사람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냥 고난에 압도돼가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 그냥 혼이 빠질 수도 있지만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세상의 바닥을 경험하고 훨씬 더 사람들이 또 성숙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니까 이게 1988년도 한국의 구군이 한참처럼 치솟을 이때 이제 김옥숙 여사 노태우 대통령의 노소영 관장의 어문이 되시는 분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한 시문에서 이제 김옥숙 여사의 근황이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왔는데 세월 앞에 다 장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다 살다가 여러분 하늘에 별이 되고 다 가는데 그렇게 살아생긴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노소영 관장이 2012년 지금도 12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구먼요. 아 저렇게 해서 저 양반이 저렇게 좀 담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국민일보에 노소영 씨의 신앙 인터뷰로 실렸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 노소영 관장은 인생의 바닥까지 가본 사람이죠.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이 자식이 아프면 바닥입니다. 자식이 어린 자식이 거의 불치의 병 때문에 앓게 되면 그거에 대한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 덜 알 거고 어머니라는 것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아 이분이 이제 바닥까지 가셨구나 이제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전국에 이렇게 사찰에 시주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당시 51세입니다. 한참일 때네요. 51세 때 인터뷰를 보니까 2003년 무렵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인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분식액의 사건으로 감옥에 갔고 막내 아들이 소화당뇨라는 난치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화당뇨가 참 무서운 병이죠. 가족 전체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는 평생 인슐린을 맞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병원 소화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병인 소화당뇨가 주변에서 이렇게 그걸 겪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을 해체온 겁니다. 노소용 관장이. 알만한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경험한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 몇 번씩 당 수치 때문에 자식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그걸 해체온 부모를 예사롭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한에서는 가장 바닥까지 떨어져 본 경험입니다. 가장 낮은 때까지 떨어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송사를 경험하면서도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이 그런 힘이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만금을 가지더라도 자식이 소화당뇨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 많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간정하는 내용이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부모 덕택에 굉장히 여유 있게 컸을 것이고 그 다음 결혼 이후에는 재벌가에 시집을 가서 이렇게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살았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길에서 막내 아들이 소화당뇨를 당해가지고 바닥까지 가본 그런 경험을 서울대 소화병동에서 어쩌면 저는 가장 낮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죽을지도 모르고 남편의 회사는 망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바닥에 있을 때 평안을 씨앗을 주신 그 순간과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간증이라면 간증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자제분은 뭐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잘 커가지고 청년이 지금 한 30전 후에 청년이 되어 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되게 바빠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성소 판결을 받아낸 노소용 관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노소용 관장의 중요한 부분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이가 소화당뇨에서 사투를 벌려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 그 하나만으로도 아마 이번에 소송을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세상에 버릴만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되죠.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